사원부 감찰로 제수받은 남과 영, 세자 저와께 인사드리옵니다. 그만 고개를 들라. 이런 대먹지 못한 놈을 봤나. 썩 물렀거라. 바랬어? 나한테 바랬어? 왜 그러느냐? 꼭 나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보는구나.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상경하지 얼마 되지 않은 소신이 어찌 구중 궁궐에 계신 세자 저와의 면부를 배웠겠나이까. 동서남북도 구분 못하는 시골뜨기인 줄로만 알았더니 보기보다 맑기를 알아듣는구나. 내 그대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두지. 그만 나가보거라. 새 치열을 함부로 놀리면 명줄이 째바진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. 뭐야? 옷걸음이 풀리셨습니다. 용이 어복, 어자 득제라. 용이 물고기 복장을 하면 어부도 용을 잡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. 어? 어부에게 잡혀 물고기탕이 된다면 그것이 물고기탕인지 용탕인지 어찌 구분하겠나이까. 물고기탕? 저 악기 호소는 부디 근엄함을 잃지 말고 의뢰를 닦음에 게을러하지 마십시오. 저 자식이 지금 날 잡아다 탕을 끓이겠다는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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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על 폭얼의 가지는 Ul high Walmart 우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